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분기 실적 발표 이 종목들은 제발 피하자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결산 시즌에는 실적 개선 등으로 주목받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 및 상장 폐지를 당하는 종목들도 나오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자면 특히 지난해부터 깐깐하게 바뀐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퇴출당하는 상장사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림을 보자면 2016년도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가 39건밖에 안되는데 점차 증가가 되면서 2017년도에는 48건, 2018년도에는 66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갑자기 25건 증가하면서 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러냐? 그것은 바로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법이 좀 깐깐하게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그게 바로 지난해 2019년도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깐깐하게 바뀐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퇴출당하는 상장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리 종목은 거래소가 상장 폐지 후보군이라고 판단한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극도로 적거나 실적이 부진하고 자본금이 상장사가 가져야 할 기준에 못 미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1년이 지나도 해당 사유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음 폐지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를 한번 보자면 자 1번 매출액 미달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좀 비중으로 보자면 전체 비중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재무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서는 매출액이 미달했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됐을 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0억원 미달이 됐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2번 보시자면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 이때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50% 이상 자본 잠식이 생겼을 때 이때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넷째 3년 중 2개 년도의 세전 계속 사업이익 적자가 자본 중개의 50% 이상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재무 관련 문제로서 전체 비중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감사 의견 비적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비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 매년 관리 종목의 절반 이상이 결산 문제로 지정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상장사의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동 공시 등을 꼼꼼히 분석하면 관리 종목 지정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부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4분기 뚜렷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우선 자본 잠식률 50% 이상 되는 기업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현대상선 둘째로는 청호컴넷 셋째로는 글로스 퍼랩스 넷째로는 메디파트너 생명공학 요렇게 4종목을 좀 꼽아봤고요. 이 종목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자본 잠식률 50% 이상 되는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다음 페이지 4년 연속 적자가 난 기업들입니다. 첫번째는 파나진 둘째는 제낙스 셋째는 코디엠 넷째는 썸에이지 라는 종목들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섯번째는 제이웨이 여섯번째는 기산텔레콤 일곱번째는 픽셀플러스 여덟번째는 SNW 아홉번째는 에스몹 머티리얼즈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이 종목들도 4년 연속 적자는 기업들이라서 상장 폐지 관리 종목 후보군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다음 항목으로서는 세전 계속 사업이익 적자가 자본청구의 50% 이상 되는 기업들입니다. 총 여섯가지 종목인데 첫번째는 현진 소재 두번째는 YOM 세번째는 조이맥스 네번째는 ESA 다섯번째는 SD 시스템 여섯번째는 KRPNE라는 종목들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 적자가 자본청구의 50% 이상으로서 관리 종목 위험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장식률 50% 이상 되는 기업들 4개 연속 4년 연속 적자 기업들 세전 계속 사업이익 적자가 자본청구의 50% 이상 되는 기업들 이렇게 해서 총 19개의 종목 말씀드렸고요.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증거금 100% 되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 창에서 거래하실 때 많이 띄워놓는 키움 현재가 라는 창 코드번호 0101 이렇게 띄워놓으시면 종목명 옆에 증거금 100%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증권사 HTS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목명 옆에 왼쪽에 증거금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들 제가 4분기 실적 시즌에 피해라 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의 공통점 증거금 100%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꼭 4분기 실적 시즌 때문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거래하실 때에도 증거금 100% 종목은 피하셔서 매매하시면 좀 상장 폐지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증거금별 레벌리지 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증거금 2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돈에 20%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금률이라는 것은 신용매매나 미수매매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증거금 20% 종목은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 돈 20%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가 있고 내 돈에 총 5배까지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는 종목 그리고 LG유플러스나 하이트진료 현대건설 호텔신라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이 증거금 20% 되는 종목에 속하고요. 200만원만 있어도 천만원어치 주식을 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증거금 3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돈에 총 3.3배까지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동국재강이라든지 SK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금 40%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돈에 총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증거금 40%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 컬러 레이나 윙이푸드 오가닉티 코스메틱 로스웰 형성그룹 같은 종목들도 있고 흥국화재라든지 LS 네트워크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금 5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돈에 50%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내 돈에 총 2배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비렌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 6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돈에 60%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내 돈에 총 1.7배까지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삼성제약 이라든지 에이프로젠 제약 루미마이크로 나노캠템 텔콘 RF제약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금 1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돈 100%가 다 있어야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매매나 미수매매 같은 게 불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분기 제발 이 종목들은 피하자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고 팁으로 증거금 100% 종목 이런 종목들은 피하자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 라고 남겨주시면 유익한 컨텐츠들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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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